응, 어, 아, 예 내 앞을 지나가서 눈빛이 마주쳤어 스타일이 좋아 느낌이 좋아 다를 게 없는 오늘 너 때문에 살아오는 오늘이 좋아 응 오 아 예 첫 번째 플랜 감탄사 그 동안에 찾아 헤맨 남자 응 오 아 예 수많은 옷처럼 잘 어울리는 너야 새롭게 일할 말 같은 것 같아 응 두 번째 플랜 먼저 당기기 oh oh 동공 떨리는 초집 스팸바이 큐 아 시간 되면 자 한잔 할래 oh yes 이런 건 어떤 것 같아 oh yes 응 오 아 예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oh yes 응 오 아 예 그래 넌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적은 ace 본문을 따르겠어 날 감추지 않겠어 오늘따라 먼저 다가가 걸음은 도도하게 말투만 애교 있게 말 보는 빛 응 오 오 아 예 tell me 시간 좀 되나요 나 좀 도와줘요 그쪽 때문에 내 오감이 제멋대로요 그쪽이 예고 없이 날린 미소예요 콜린 버스도 울고 갈 당신의 문화 천차다 해도 미래 만한 피부 아예 넌 존재 자체 감탄사철로 나네 응 오 아예 나도 모르게 따라오르네 Oh yes 응 오 아예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Oh yeah 응 오 아예 그래 난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적형에 목소리도 Oh yeah 눈은 속도 Oh yeah 네 모든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Oh yeah 지금 널 보면 난 Oh yeah 다 둘이서 Oh yeah 뚜루뚜루뚜루뚜루루 Oh yeah 뜨거워지는 네 분위기 너와 나의 거리 우리 사이로 한 여자가 걸어왔대 마침 그게 여자친구인건지 아님 친구인건지 발끝까지 언니 이 여자 누구에요? 여자였어? Oh my god Oh yeah 응 오 아예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Oh my god Oh yeah 응 오 아예 그래 난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적형에 Oh yeah 목소리도 Oh yeah 눈은 속도 Oh yeah 또 너의 모든게 Uh huh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Oh yeah 넌 내 취향적형에 넌 내 취향적형에 넌 내 취향적형에